아 뭐 눌렀네 눌린거에요? 네 여기다 뭘 얹어놨어 칠이 너무해 이거 그냥 돌려도 돼 간단해? 간단해요? 걱정 안해도 돼요? 네 이런 장기스들도 칠해주세요 머리도 있거든요 어 맞네 이런거 리터치 잠깐 칠해줄게 이런게 여름에 많이 생겨요 아 여름에 많이 생겨요? 녹으니까 뜨거운데 놔두고 그러면은 칠이 녹으니까 너무 뜨거운데 놔두면 안돼 케이스 안에 넣었다 그래도 네네 너무 뜨거운데다가 감지하면 이렇게 생겨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2주? 그전엔 될것같아요 그전엔 되죠? 네 이거 어제우진 잡고기 여기 자국이잖아요 턱받침이잖아요 턱받침 아 턱받침 자국 계시랑 똑같잖아요 이제 Hair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진짜 조금 똑같이 된네요 긍 signal 감사합니다.